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46회 신체 손해 사정사 시험에 학원을 3개월 다니고 동체 합격을 성공한 41살 최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합격 소감은요. 사실은 제가 시험 문제를 풀고 나왔을 때 어쨌든 모든 문제를 다 답을 쓰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는 있었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합격자 발표까지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2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2개월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안 가고 기대가 되면서 걱정도 되다 보니까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시간을 보냈었는데 마침내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나왔을 때 믿어지지 않는 것도 있었고 또 옆에 집사람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저는 좀 애써 담담한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혹시나 합격자 명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아직도 믿기지 않는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 아예 저는 29살 때 제가 개인택시 공개조합이라는 회사에서 대인 보상 담당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총 근무한 기간이 9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 전공자도 아니었고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 부분이라 업무가 잘 안됐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까운 서점에 달려가서 관련 전공책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손해사정사라는 시험도 있네? 라는 걸 그때 이제 알았고요. 그때부터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도전할 생각을 못했었어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이었는데 이번에 잠깐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일을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앞으로 내 인생에 이런 시간과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모든 지인들이 다 권고를 했어요. 제 주변에 손해사정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인스티비를 가라. 거기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인스티비 학원이 유명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 학원이 학원비가 타학원에 비해서 조금 비싸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믿음이 갔습니다. 이 학원은 자신이 있나 보다. 수강료가 다른 학원보다 더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강사분들이 자신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교수님은 자동차 보험의 박세원 교수님이신데요. 아마 박세원 교수님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현재 이 업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시는 분이라 그것만으로도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수업을 들어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박세원 교수님은 교재가 굉장히 얇으세요. 이렇게 얇은데 그것만으로도 일단 공부를 시작할 때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얇은 책 안에도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서 이것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박세원 교수님은 면부책 사례를 설명을 하실 때 본인이 실무 경험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런 경험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하시고 강의하시는 내내 악센트를 좀 강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암기를 하기 쉽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사례를 정말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좀 더 기억이 오래가는 그런 장점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치트키라는 본인이 만드신 한 장의 정수가 담긴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수업 기간 내내 도움이 되고 시험 마지막 날까지 굉장히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게 쉬워 보이지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한 장에 중요한 것들만 정말 다 담았는지 그것만 봐도 박세원 교수님이 얼마나 강의에 공을 들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수님은 제가 책임근제 김태윤 교수님께 수업을 들었는데요. 저는 책임근제 쪽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자동차 보험은 제가 실물을 그래도 몇 년 띄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책임근제는 아예 모르는 상태고 책임근제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배상책임 보험만 해도 보험의 종류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거기다 책임근제 근로자재 다 따로 외워야 되고 또 계산 문제 따로 봐야 되고 해서 범위가 자동차 보험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런데 김태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장점이 뭐냐면 한 번 설명하셨던 부분을 다음에 다시 설명할 때도 마치 설명한 적이 없는 것처럼 꼼꼼하게 강의를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미소가 부드럽고 말투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 정도만 보면 합격은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그분이 중점을 잡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도 약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김태윤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계산 문제를 정말 쉽게 가르치세요. 계산 문제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여기 정도만 계산을 해도 점수는 충분히 맞는다라는 명확한 선을 긋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책임근제를 처음 하시는 분도 제가 보기에는 김태윤 교수님께 설명을 들으면 진짜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수님은 재산보험의 윤구목 교수님인데요. 일단 윤구목 교수님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재산보험이라는 과목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산보험은 워낙 통암기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교수님이 수업을 하셔도 암기하는 내용을 크게 줄이거나 간추리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윤구목 교수님께서도 내용 자체를 많이 줄여주고 그러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암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조금 힘든 감이 있지만 윤구목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정말 너무나 친절하세요. 마치 1대1 개인 강의를 받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도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남겨도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장문의 답장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답장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학교가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하고 계신다 이런 격려를 계속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재산보험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윤구목 교수님의 계속 지속적인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시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윤구목 교수님의 장점은 강의 내용도 훌륭하지만 결과적으로 친절함, 1대1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시는 점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라 저는 사실 윤구목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보온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제가 만나본 교수님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학이론 김윤아 교수님 이분도 요즘 이쪽 강사분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윤아 교수님의 또 큰 장점은 뭐냐면 김윤아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의학이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암기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김윤아 교수님은 어떤 파트를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시험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볼 거예요. 라고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그래서 막막한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자료 중에 정말 좋은 자료가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갈 때 핵심 노트라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의학이론 처음 보시는 분, 진짜 공부가 안 되신 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 핵심 노트만 열심히 보셔도 최소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만드신 그 자료를 정말 단연간 노력해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믿음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가는 그런 교수님이라 저는 의학이론은 김윤아 교수님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1차 공부 방법은요. 1차는 총 세 과목이잖아요.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이론, 보험업법이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 보험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처음에 무조건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시는 게 보험계약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험계약법에는 보험계약 법령도 들어있지만 그 안에 보험에 관련된 중요한 용어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의 목적,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이 이런 개념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게 2차 과목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2차 과목의 의학이론 빼고는 자동차 보험이론, 책임근제, 재산보험 전부 다 보험 약관이 들어갑니다. 그 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보험용어의 정수가 전부 다 보험계약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 과목 중에 보험계약법을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은 학교 가신 분 어느 분한테 물어봐도 전혀 의견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을 가장 우선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보험계약법은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2차까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공부 시간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요. 1차는 공부 방법은 세 과목 다 똑같습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암기하겠다는 생각은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1차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도 잘 좀 많이 했는데 4개월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차 공부는 일단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세 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꼼꼼하게. 건너뛰거나 하지 마시고 세 번 정도 꼼꼼하게 읽으신 후에 기출문제를 다운을 받아보세요. 너무 옛날 걸 받으시면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답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너무 옛날 거 말고 한 근래 5년 정도 거를 다운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잘 맞는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틀린 문제만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을 교재에 가서 찾아보셔서 이 부분을 내가 조금 잘못했구나 내지는 좀 잘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셔서 그 부분만 반복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교재를 두 번 정도 정도 하시면 학적 점수가 60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무난히 나옵니다. 다만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업법은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은 정독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빠르게 속독을 한다. 시험 전날에 보험업법을 한 2시간 정도면 회독을 할 수 있다 정도까지 스피드를 올리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략과목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보험계약법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보험계약법을 한 90점 맞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손해사정 이론도 한 50점 맞을 수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보험계약법은 깊이 공부하시고 보험계약법은 빠르게 읽는 것을 목표로 하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공부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시행착오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동차 합격을 한 건 맞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막막함이 있었어요. 아마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또는 올해 시험을 봤다가 좌절하신 분들 다 똑같은 느낌이실 건데 2차 공부를 하면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외우지? 분량도 많은데 읽으면서 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필기를 하면서 외워야 되는 건지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이 많은 분량을 좀 줄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것인지 이런 머릿속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학원을 처음에 다니지 않다가 4월부터 다녔어요. 근데 이게 시험이 4, 5, 6, 7 이렇게 넉 달 만에 보잖아요. 제가 학원에 처음 왔을 때 시험이 99일 남은 상태였어요. 저는 그때 2차 공부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처럼 늦게 공부하지 마시고 학원에서 2차 강의를 10월, 11월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기본 강의를 일단 듣는 것을 먼저 추천을 일단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시행착오니까 시기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부 방법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시험 점수를 엄청 잘 맞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학원을 3개월 다니고 합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 와 똑똑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공부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모범 답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제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금기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서브노트를 처음부터 만드시면 절대 안 돼요. 서브노트를 만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앞글자 따서 외우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휘발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몇 번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정독을 하셔야 돼요. 완전히 이해하겠다. 나는 이 책을 다 이해하고 넘어갈 거야.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보이론이든 책든이든 의학이론이든 재산보험이든 정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10회독 종료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학원 문제도 좋고 기출문제도 좋고 무엇이 됐든 문제를 다운을 받아서 한번 써보세요. 그럼 신기하게 안 써질 것 같죠? 써지는 게 분명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쓰기 연습을 안 했는데 써지는 게 분명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번 봤는데 한두 줄 쓰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너무나 안 써져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을 찾아서 그 책의 뒤통이를 살짝 접어놓으세요. 접어놓으시고 다음에 회독을 할 때는 그 페이지는 쓰면서 외우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쓰면서 외우고 다시 넘어가고 그럼 처음에는 접어둔 페이지가 좀 많겠죠. 나중에 회독수가 올라갈수록 그 페이지가 점점 이렇게 펴집니다. 다 펴질 때쯤에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어? 왠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교수님이 무슨 문제를 내도 풀 수 있을 것만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딱 20회독 했을 때 왔었어요. 신기하게 18회독, 19회독까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생각이 안 나는 건 자꾸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버려야 되나 싶었어요. 이건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왔지만 끝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20회독 했을 때 마치 하늘에서 광명이 비추듯이 어?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10회독을 했어요. 암기가 안 됐어요. 써보니까 안 써져요. 좌절하지 마세요. 11회독, 12회독에 갑자기 저 하늘에서 서광이 비칠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정독을 하셔야 돼요. 2차는 1차와 다르게 정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과목별로 그래도 조금 팁을 드리자면 아마 비슷한 말씀들을 다들 하시긴 할 건데 자동차 보험이론이랑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이해가 우선되면 암기가 좀 자연적으로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이 약관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면 도움이 돼요.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보다는 양측입니다. 많이 보시는 분이 유리해요. 무조건 많이 보는 게 유리하고 그 약관은 보실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구나 라고 암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 의학이론은 진짜 이게 유일한 진리의 방법인데 의학이론을 공부하실 때 필기가 거의 필요 없어요. 시험 자체도 단답형으로 나오는 게 많고 논술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정답이 두세 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쓰기 연습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뭘 하셔야 되느냐 인체 구조를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를 그려보고 뼈를 따라 혈관을 그려보고 신경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 장기를 그려보는 거예요. 심장이 어디 있고 폐가 어디 있고 식도가 어디 있고 십이장 어디 있고 위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다 그려보신 다음에 그 명칭을 적으시고 암을 공부할 때 위암이 어디 장상피아생이 왜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인체 구조를 그려가면서 몇 번 외워보시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인체 구조는 그려져요. 신기하게. 답은 생각 안 나는데 인체 구조는 막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의학이론은 인체 구조를 그려보는 게 핵심.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자동차 보험과 책임 근제는 우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라. 암기보다는. 자산보험은 솔직히 그냥 양측입니다. 많이 보셔라. 의학이론은 무조건 인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보셔라.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원칙적으로 지켰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대학생 분들이거나 계속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 보통 직장인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공부를 안 한 지 좀 몇 년 됐을 거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생각은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책상에 10시가 12시가 앉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잘 안 돼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던 분도 다시 공부를 하려면 이게 잘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첫 번째 지킨 철칙은 뭐냐면 공부 시간을 일단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 오늘 주말 토요일 아침인데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은 무조건 앉아있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더라도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던 PC에서 동영상을 잠깐 보던 엎드려 잠을 자던 책상에 무조건 앉아있는 시간들을 무조건 지켰어요. 절대적으로. 그러면 앉아있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아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루만 쉴까?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책상에 앉지 않으시면 일단 굉장히 후회가 많이 돼요. 다음날 후회가 되고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 자체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것처럼 나는 내일부터 손사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잘 안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꼭 앉아있겠어. 앉아서 영화를 보더라도 앉아계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 앉을 수 있는 내공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지키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저녁을 먹고 집사랑과 또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가족들을 통해서 용기를 계속 받고 아빠 할 수 있어 아내도 여보 할 수 있어 라는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멘탈을 다져간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건 좋은데 충분한 가족들과의 소통 주변 지인들과의 소통을 가져라. 근데 단 소통을 하시면서 술을 먹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대화만 나누시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시면 가족분들은 계속 응원을 해주잖아요. 할 수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추천드려요. 첫 번째 공부가 안 되더라도 본인이 공부하기로 한 시간은 꼭 앉아 계셔라. 그래야 나중에는 그 시간이 온전히 내 시간이 되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체력을 갖게 된다. 공부도 공부 체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운동도 운동 체력 있잖아요. 공부도 공부 체력이 있어요. 그걸 꼭 지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주변 지인들과 소통을 자주 하되 술을 마시지 말고 공부 관련 대화를 계속 하셔라. 이걸 두 가지를 저는 철칙으로 삼아서 수험생활 내내 지켜왔었습니다. 저도 올해 2차 시험을 처음 보러 갔기 때문에 2차 시험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2차 시험장에 가면은 한 과목 끝나고 과목별마다 쉬는 시간 텀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쉬는 시간을 온전히 쉬는 시간으로 가질 수는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리고 두 과목 끝나면 중간에 점심 시간도 주긴 줍니다. 근데 그 점심 시간에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글자라도 보기 위해서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밥이고 뭐고 일단 책을 펼쳐놓고 보통 다들 이렇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 정말 유의해야 될 게 간단한 도시락 싸가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소화가 빨리 될 수 있고 좀 달달한 것들로 가져가셔서 계속 쉬는 시간 충뚱이 먹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시험을 보신 분만 알 수 있는 꿀팁인데 첫 번째 과목이 의학이론이거든요. 의학이론 의학이론은 시험 보기 직전에 본인이 서브노트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저는 김윤아 교수님의 테마노트 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 노트를 가지고 가서 빠르게 막 속독을 했거든요. 거기서 시험 문제 몇 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의학이론 시험을 그렇게 서브노트를 가져가셔서 열심히 보시고 시험장 딱 들어가잖아요. 시험 들어가잖아요. 1교시 들어가면 문제를 잘 풀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꽤 맞춘 것 같아. 이거 자체가 두 번째 시험 들어갈 때 굉장히 자신감을 부러져요. 그래서 준비해 가셔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 달달한 간식. 그리고 첫 번째는 의학이론 서브노트가 됐든 학원 자료가 됐든 빠르게 회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꼭 가져가셔서 1교시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1교시가 의학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1교시가 재산보험이잖아요. 훑어볼 시간이 안 나와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의학이론입니다. 의학이론은 빠르게 보면 1시간 정도면 웬만한 중요한 자료는 좀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되는 건 의학이론 서브노트 요약집 이런 걸 가져가셔라. 사실 자보이론이나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자료를 가져가도 거의 못 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이론 자료는 꼭 가져가시고 재산보험 같은 경우도 후유장애 다 외우시는데 바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산보험도 후유장애 분류부 정도는 가져가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46회 시험을 보신 분 중에서 합격을 못 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건데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도전 다시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47회 시험을 처음 보시게 될 분들에게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학원을 오프라인 강의로 들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강의보다는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야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학원에 나오시면 공부를 단연간 하신 분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처음 하시더라도 실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본인도 자극을 정말 받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해지는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극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꼭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오프라인 강의를 좀 들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정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되겠지만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허락되신다면 약간 무리해서라도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지만 학원 나오면 동차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서 어렵다, 양이 많다 이렇게 느끼실 건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험 준비해보신 분들 다시 시험 준비할 때 다 막막하실 거고 처음 준비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힘들어요.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셔라. 그리고 학원에 웬만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나와서 들으셔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극을 받는 건 좋은데 학원에 나오셔서 다른 학생들과 자신을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인스티비 학원 나오시는 분 중은 제가 알기로 한 100명 중에 60명 정도는 합격을 할 정도로 학원의 파워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 만큼 유명한 학원이고 이 업계에서는 가장 잘나가는 학원이기 때문에 이 학원에 공부 잘한 학생이 많은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60등 안에 못 두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전혀 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1등으로 합격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학원에서도 60등 안에 드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냥 수석에 가깝게 합격하라고 하면 되고 여러분은 300등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300등을 합격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다른 학생들을 의식은 하지 말고 자극제로만 삼으시고 이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포기하지 마셔라.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자격증을 제가 이제 취득을 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전문의의 길을 당당하게 저 자신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앞으로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저는 이 자격증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거거든요. 사실 자격증이 있어도 실무 능력과 연결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무 능력과 자격 능력은 별개라고 볼 수 있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이든 아니시는 분이든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저 손사 보조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는 손의 사정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자존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자격증을 좀 따기를 정말 저는 권고를 드리고요.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동차격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용기만 잃지 않으시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잘못 들어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만큼 이 시험을 보고 합격했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앞으로 보험업계에서 일을 하실 분들 또는 이미 보험업계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 인생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값어치를 가진 정말 멋진 자격증이고요. 제가 3개월밖에 학원을 다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합격으로 인도해 주신 인스티비 학원의 너무나 훌륭한 커리클런과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강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인스티비 학원이 많은 훌륭한 손의 사정에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또 남아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